안녕하세요. 해폰입니다.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네, 야경 너무 좋으네요. 네, 우리 히어로가 삼시세끼에서 어마어마 아침에 막 달리기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해서 건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오래오래 우리 만나죠. 자, 멋있죠? 와, 밤하늘에 별을 보며 랄랄랄라, 따리랄랄랄라, 랄랄랄라 와, 정말 좋으네요. 야경을 보니까 운치도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쭉 보세요. 싱어월롱 한주 연기된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우리 히어로 소식 중에 싱어월롱 연기된 거 이어서 쭉 뭐 10월 12일 날 우리 자선축구대 또 여러 가지 우리 기대가 많죠? 네, 히어로 소식만 들으면 그저 눈이 번쩍, 기가 번쩍, 룰루랄랄라 네, 멋있죠? 우와, 멋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성격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뛰고 있어요, 뛰고. 건행하기 위해서. 우와, 너무 좋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정말, 정말 좋은 날 밤에 운동하고 이렇게 걸고 또 뛰니까 너무 좋은데요? 음! 와, 좋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정말 좋죠? 네, 우리는 행복한 사람 우리 히어로 소식 들으면 더 행복해지죠? 네, 히어로 놀이로 들으면 더, 더 행복해지죠? 자,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걸으면서 우리 히어로 노래 들으면서 오늘도 관행할 거예요. 아우, 너무 멋있죠? 네, 와! 이렇게 아름답답니다. 쭉 보세요. 멋있다, 멋있다. 행복해요. 자, 멋있다.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하여서 우리 야옹시대 만나고 햇본가족 말하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오늘도 사랑합니다. 건행, 건행 아름다워요. 맛있죠? 와... 너무 멋있다. 아멘